히히히히히 어으 소리가 비해 갑자기 여기 있다 목이 아프다 목이 아파 한우갈비템님 반갑습니다 아 이거 언제 엔딩 보는거야 겟아웨이 홀러데이스 어 둘이 쌍둥이? 하나는 광동사람이 뭐야 이거 어 리사이클 빈 빈이 쓰레기통이라는 뜻인데 플라스틱 메럴 페이퍼 차요? 아니요 차? 아 이 게임은 뭐 차를 살 그 뭐야 흥이 왔나 사실 하긴 사야되는데 자 일단은 아니요 엔딩보면 다른거 해야지 아 영상 3개 트니까 프레임 끊긴다 어쩔수 콤비님 반갑습니다 라시오스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이거요? 아니요 이거는 어 어 잠깐만 어 어우 야 이거 너무 심해 우와 죽였네 아 아 홀 어 놀래라 어 방금 충격적인 장면이 나와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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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경찰이란 걸 알아챘구나 혹시 저 패드류가 얘네한테 밀고 한 거 아니야? 아, 경찰인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우, 야, 이거 좀... 그런데 얘 그럼 발차기 못할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백수님 반갑습니다 어우 와, 이거 좀 그런데? 괜찮나, 이거? 매넌트인데 안넝육님 반갑습니다 아, 백수님 오셨군요 리프를 잘 봤어요 네, 백수님 감사합니다 아니, 끝났어 이제 라시우스님 제가 이따가 그거 화면 잡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전체 화면이 아니고 반 전체 화면예요 그러니까 한 10% 부족한 전체 화면 eff헝 헉 헉 헉 헉 헉 헉 헉 하혁 헉 암 클라인더다 어 뭐야 아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됐다 F 풀었어 이거 dlc판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어 싸울 수 있나 와 그래 죽여바려 죽여바려 야 우리 재키가 거의 불구자 된거 아니야 말도안돼 허벅지 허벅지가 깨끗해 우리 재키가 지금 등도 긁히고 다 긁히고 알피도님 반갑습니다 랑이노님 반갑습니다 제끼 제끼 내 녀석들 다 죽여버릴걸 야 왜 노란색깔 오줌색깔 노란색이야 비타민c 많이 먹었구만 이거 내가 너를 제끼 야이 체키 죽었어 야 우리 주인공이 마음의 상처가 큰데 이거 다 죽여버려야지 여기 클라인더 있잖아 클라 야 고맙습니다 백순님 이놈들이 진짜 힙합을 듣네 우리 재킷 잘 뛰어다니는데요? 재킷 잘 뛰어다니는데? 야 이 자식들아 불사신 왜이거 왔다아악 죽어라 이 시키지같은 놈아 여기 미사일이었을때 용서할 수가 없어 야 죽어 복습 여기 전기감사 너 일로와 너 일로와 떨어뜨려 텔레비전 어 꼬챙 있다 아 잠깐만 꼬챙이 꼬챙이 있어 아 일단 여기 길라인데라 가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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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기가 죽고 왜.. 계속 이런 영상 하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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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갓아! 하이갓아! 흫! 머리를 그냥 액체로 만들어버렸어 댐벼 지금 힙합노래가 나와 B투더 R투더 S투더 P투더 A투더 R투더 K투더 Y투더 스파키다 어떠냐 랩실력이 잡아! 난 널 잔인하게 여깄다! 렌지! 야앗! 아 냉장고 좀 약하다 냉장고 좀 약하다 아 여기다 할걸 렌지 이거 가스 가스렌지에다 할걸 그랬다 아 안타까워 이거 못 부시나? 이거 부셔 이거 그렇지 부셔버려 이게 포르세님 반갑습니다 건물에서 탈출해라 후우우우우우通 어? 발가락 발가락 짤린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잘 뛰냐? 주인공 주인공은 불구자가 되진 않았네요 후우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저 고정키가 왜 나왔어 아 이게 키가 이상하네 아 윈도우 알림창이 왜 나와 17표트를 누르니까 음 이게 이거봐요 아 이거 고정키가 안되네 됐다 고정키가 자꾸 나오거든요 저게 왜 나오는거지 캠락 안 눌렀는데 초보대가 좀 스피나 보다 얘 눌러야되요? 아 얘 눌러야되는구나 어 몰랐네 어 맞아겠습니다 어 아 감전시키려고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아 쉿 밟았고기를 왜 태권도 배웠냐? 태권도 멘 때 아니야 나가 태권도 질 때 아니야 그러다가 마동석이 김성균한테 얻어맞았죠 빨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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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 그리플링 그리플링을 잘 안써요 남자는 타격 남자는 타격 남자는 타격 그리플링을 잘 안써요 내가 채팅창 보면은 잘 죽을수도 있어요 룰드 그거 알아요 그냥 지금 상황이 채팅창을 보면은 그게 잘 죽어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왓츠 독스 할 때는 그 한시도 눈을 떼서는 안 되니까 좀 힘들겠더라 얘 눌러야 돼? 아 잠깐만 얘가 안 눌러지는데 지금 얘가 안 눌러지는데 지금 이거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꾸 이상한 귀가 뜨거든요 얘를 눌러야 됐다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되는 경우 한 번도 없었는데 쉽게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이제 안 나오겠지? 이제 안 나오네 아 나온다 아 저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기다려봐 바로가기 고정키기 이거 꺼버려야 되겠네 막아야겠구나 옵션 보조킬로 연속 두 분의 고정 바로가기 확인 적용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냐 음 아 내 어세시클리브 재밌게 보세요 이제 안 되겠지? 아 이거는 내가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시프트 키가 이제 안 나오겠지? 시프트 pies 이얔어어 나오지마 시프트 시프트 그렇지 안 나온다 이제 아 재호차 재호판이 좋아하는 거였구나 수요 이제 안 hunters 어 명을 잡아 잡아서 어떻게 힘들까 잡아서 자 등치부터 얘는 조물질기 부터 하면 안되죠 얘부터 해야 돼요 얘부터 아..지... 얘는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추는데 아...이거 키가... 진공이 너무 군뜬데? 동작이 아...방송하다보면 별일이 다 생겨 스포드로 하면 이기 힘들다니까? 얘부터 상대해야 된다고 또무라기부터 상대하면 큰일나요 얘부터 아...얘는 왜 이렇게 얘는 반격기 걸때 잘 안맞네 그렇지 됐다 아...이렇게 해야지 이거! WL공기술 오우! 진짜 벗겨보... 버리파킹 으흑 후우우 우우우우 나이스 액션 총들였다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아 뺏어야 되는구나 무기를 빼앗아가 오케이 잠시만 이걸 어떻게 뺐냐면 아 씨 와 큰일 날 뻔했다 아 이거 줄이봐 했네 속전속결이었어 천천히 내가 너네들이 다 부시해버릴거야 야 야 이거 연발이야 연발 연발시작권 옮겨가야겠죠 아니야 오케이 이거 습관적으로 자꾸 Q를 누른다 아 죽었다 습관적으로 자꾸 Q를 눌러 어 아 아 아 아 자리 옮기지 말자 안옮기는게 낫겠어 아 얘네 야 이거 범위 넓은거 봐라 자리 옮겨 자 이제 적들 안오고있어 이제 올거야 저쪽 꼬마 유료님 반갑습니다 화이트님 반갑습니다 다투님 반갑습니다 이게 엄폐할때 컨트롤을 누르는게 좀 불편해 키를 바꿔야되겠어요 나 지금 Q로 바꿔야겠다 스플린트셀하고 스플린트셀할때가 생각나서 야우 컨트롤이 되게 불편하네요 이걸로 바꿀까 야 이제 이놈들 어디서 오는거지 컨트롤을 불편해 스플린트셀할때 Q를 눌러가지고 많이 아 컴퓨터게임 컴퓨터게임 많이 하시는군요 이놈들이 어디 숨어있는데 벽이니까 안전하죠 불 꺼 나와라? 오케이 아 슬리핑독스 아 이거를요? 이 게임 많이 하신다고요? 오오 헤드샷 저 왜 가만히 서있냐? 버그였어 우오우샷 오호우샷 아의샷 우우후우우후어악 어디서 나오지? 방심하면 안돼 오고있어? 어디로 오는거야? 저기 위에있다 저기 위에있는데 이럴때는 이리로 넘어가야지 잠깐만 여기있죠? 어 됐어 한놈 잡을거야 한놈은 저거 멀리있네 됐어 저놈을 꼭 잡아야된다 이거지 저기 위에있네 여기 숨어있네 그러면 난 여기 내려왔어 끝 끝 오 이놈은 무사신 한놈 더 시 semble 호 yani 으호후옥 capita 깜짝이야 둠하는거 같애 så 아... 깜놀했잖아 오! 뭐야 씨... 갑자기 이놈이... 삼협회 경호원이네 잘 싸울 것 같은데 잘 싸울 것 같애 쟤 어어어어어어어어 발차기 으어어어어 아아이 저 이개 계속잡어 으하하하 이걸 노렸지 아 이놈 빨간색을 많이 쓰는구나 죽겠는데 방식만은 그렇지 도망가자 자 여기 어프로 피해 으헤헤 막아아 어어 이놈은 잡기 안돼 어 저때 F 아아씨 아깝다 F를 눌렀으면 됐는데 이놈들 좀 센 놈들이야 경원들 내가 죽어 그러다가 좀 떨어져 한 놈만 와 한 놈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한 놈만 빡 아 이놈 너무 센데 아 이놈 우와 와 힘들다 이 두놈이 웬만한 10명씩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우와 맞으면 얻어맞으면서 반겨울 수다 난 죽었어 아니야 에이 여기 말고 에이 여기다 지져버리려고 그랬는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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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오! 잠깐만! 반격기가 안돼? 이놈 대박이다 오 얘는 되게 까다로운 놈이네 잠깐 일단 초반은 잘하고 안되겠다 좀 떨어지자 떨어져야되겠어 왜냐면 이놈이 빨간색이 돌 때 빨간색 안쓰는 반격기를 써 이놈이 공격을 해요 반격기가 통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버튼 액션을 해야되는데 내가 버튼 액션이 익숙치 않아가지고 이거봐! 이거 이렇게 한다니까 와 이걸 쓴다니까 nor각 와.. 됐다 됐다!제거위됐다! 구속으로 보라! 아 compromise 으아 힘들었다 미나님 반갑습니다 쟤케 제키.. 미안해 기 heating 아닙니다 이거죠? 龜이를 준비해지면 당신이 돌아가자 젠제 정어로 저놈한테 죽은 놈한테 보낸 죽은 놈한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업그레이드 아 힘들었다 이번에 보통 잘 싸는 놈이 아니야 삼 앞에 업그레이드 거의 다 했어 말도 안 돼 그렇게 얻어맞고서 몸이 깨끗해지는 마술 뭐냐 너네 무기 내구도가 강해졌어요 난 무기 내구도 추 부위네 그것 때문에 아따매 뭐하네 백스말리의 거점으로 향하라 오늘 안에 엔딩 보겠구나 데드스페이스 꼭 사야겠네 아 그 게임 이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데드스페이스2에 대해서 물어볼거 있는데 내면의 울림소리가 들려 내면의 울림소리가 들려 아 괜찮아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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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특정 인물 직층에서 욕하신거 아닙니까 저쪽이 저쪽이네 아 데드스페이스2 음진 버전 해야되는데 음진 버전 해야되는데 홈들 패치를 어떻게 받지 빅스마인 미니 빅스마인미 미니 툭하면 뭐 뭐해 이러네 그럼 어디가 지금 제일 빠른 곳일까 아 이렇게 하면 돌아가잖아 그쵸 오늘 안에 깰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오늘 안에 깨면 데드스페이스2를 하는데 최고의 액션 호러 게임 데드스페이스 이제 끝나야 이거 일수도 없겠어 아아 올지 스쿼터 타입은 한글패치만 6기가짜리인가 왜 이렇게 기가수가 높아 아 죽겠는데 시간 좀 걸렸나 어 사관님 반가워요 내가 지금 조심스럽게 운전해야돼 지금 채팅창 볼 때 고개를 돌려서 봐야되니까 아니면 곁눈질로 봐야되는데 잘못하면 차 부딪쳐버려요 음 절로 들어가는건데 음 거점이 뒤로 돌아가라 아아 돌아가라 아아 돌아가라 에이 뱀피야 하우어 우와 무기 내구도 봐라 츄 부인의 그 스킬 때문에 그래요 와아 판정봐 와아 한쪽을 때렸는데 왜 한쪽이 뭐지? 약간 스티븐씨갈식 액션같애 스티븐씨갈을 한대도 안먹고 얘네들 잡죠 이게 시갈형 오 뒤사람도 맞아 왜 판정이 어우 내가 봐도 이거 완전히 애들이 세다 연속 이 이 이연타를 하네 오오오오오오 내구도 짤 이걸 바꿔야지 던져버리고 에이 와 이게 사기다 이거 어 안 올라가지네 도축용 칼 어? 아싸 아이템 어색 스크린들 많이 해봐가지고 대충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느낌이 딱 오죠? 경비의 무기를 빼야 돼 어? 총으로 바꿨네 칼이 더 느낌이 좋았는데 거점에 잠이 받아 자 지금 총 라이트 끄고 경비 다 왔어 네 심판 으 좀 던져야 얘기 되네 나 안녕Ready샷 만은 숨어있죠 적절한 원패 아 블랙리스트 계속 Q를 넣어 아 블랙리스트 아 블랙리스트를 내가 한달 넘게 해가지고 저기있다 한 놈 더 있는데 보다 숨었지 한 놈 더 있는데 여기 거기있죠 뭐하냐 너 아 이거 버그 그지같은 올라가라고 어 여기 안에 뭐 있을 것 같은데 12지상같은거 없나 잘 찾아봐야되요 혹시 괜히 빼놓고 갔다가 그거니깐 빅캐님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잇잇잇잇잇잇잇 TV가 완전히 TV에도 영혼이 있어 낙하중에 슬로우 모션 아 낙하라고 어 뚜부쩌부쩌 어 뭐야 낙하같지도 않은 낙하 해샤 어 약간 이거 왓츠독스 느낌 나는데 왓츠독스 원팸을 만들어서 왓츠독스 해보진 않았다 터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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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봤어 내려 내려 스페 snare 여기 숨어있어 한 명 에헤아아아 아싸 역시 데드스페이스1과 스플린트셀 블랙리스트를 단련한 나의 이 싱글 미션에만 통하는 총실력 싱글 미션에만 뭐 못말하는거야 헤드샷 니는 무조건 헤드샷이야 으아 으아 깨임만이야 너 있나 아 무기 소재를 제한하는 형태 아 그러게요 무기를 많이 소재해야지 지테이처럼 많이 소재해야합니다 이 자격 수eme simple 수어 아유 아동 원 투 다이 좋아하시네요 당신 뭐야 아유 왜 헷갈려 I don't want to die 그분 마취독스 PC 나오면 같이 해야 내가 PC판으로 산 I don't want to die 어 얘들 왜 이렇게 많냐 그게 뭐지 소류 가방을 아 필요없어 이거는 지금 소류 가방이 될 때가 아니잖아 I don't want to d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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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빅스마일이구나 저는이 얘들 얼굴 표정이 살아있네 I'm gonna kill you I'm gonna kill you 자 자 우후 이야 진짜 견자단 스타 아니 견자단이 된다 아 이거 완전 언더 더 시즈 같은 아 언더 더 시즈 된다 언더 시즈 같은 어 역시 뭔가 혹 이건 일본 제작사가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게임을 잘 만들어 아 나 여러분들 그거 드려야지 그거 매니저 임명 아 이거 다 오래 들어오신 분들인데 어느 분을 드려야 되나 제가 그냥 임의로 드릴게요 매니저 어 내가 지금 세분했나 아 네 왜 왜냐면 그 채팅 걸릴까봐 도배 방지가 있거든요 아프리카는 그런건 잘해 쓸데없는거 라이브캠 상태라 좀 개선시켜주지 쓸데없는 뭐 그런거만 왜 왜 뭐야 처음부터만 이것도 안되고만 어이가 없어서 저는 이야 처음부터만 그게 왜 안 붙여진거 그게뭐가 욕이야 오 오 헤드샷 오 잠깐만 헤드샷 맞았는데 오 오 이게 뭐야 아 이 놈 죽이는게 아닌건가 아 빅스말리구나 이놈이 얘 울버린이야 울버린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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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놈 근접으로 깨야되나요 됐다 빅스말리 썰어 됐다 방금 이놈은 빅스말리가 아닌데 왜 이렇게 매칩이 쎄지 어 맞았다 아 맞아버렸어 말도안돼 착권에 어깨 맞으면 어깨 터지죠 팔 착권 맞으면 팔 터져요 팔이 터지는게 몸통까지 다 터져요 완전히 이거는 이 상태에서 빅스마일리를 쫓아간다고 변실감이 떨어져 하지만 우리 유저들은 좋아 우리 주인공 쉽게 죽어선 안되거든 우리 둠 주인공 둠가위 보세요 혼자서 지옥을 다 부셔버리잖아요 둠 원투 아 저거 어떻게 보트 위에 뛰어올라라 진공 법 야 너 팍웨에 이렇게 해서라 안죽으면 답이 안 나와 아우디님 반갑습니다 나 빅스마일리 안죽었죠 아직? 빅스마일리 안죽은거 같은데? 나 죽었나? 현이야 저렇게 죽으면 안돼요 철저하게 잔혹하게 죽어야 돼요 내가 널 철저하게 잔혹하게 죽일거야 너를 아아 이거 봐 빅스마일이 아아 입술에 상처가 있어서 빅스마일 조커가 됐구나 조커리구나 조커리 아 쟤 잔인에게 죽어요? 19금 안 걸어도 되겠지? 뭐지 갓 오브워드 19금 안 걸고 방송하던데 뭐 아아 패드류가 배신 때린거 맞군요 상관에게 버려진 아아 그 그 패드류 나쁜 놈 맞죠 스카키민코 패스 진공 맞아요 오 됐어 마창이야 잠입 수사 시킨 놈인데 배신 때린거 같던데 그 사람이 F 아 F 아아 어 안돼 잠깐만 이게 아니야 아 지금 주먹이 느려요 우리 주인공 카운터만 날려야 돼요 카운터만 날리는데 그렇지 제가 왜 뒤등을 보이냐면요 카운터가 안 되는 반격도 있거든요 그 기술 중에 반격이 안 되는 기술도 있어서 뒤로 좀 빠져주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어어 F F F 와아 저 기술 방금 저기서 거기 나오는 거 연문에 나오는 기술인데 연문 영춘권 영춘권 우리 주인공이 영춘권 태권도 킥폭신 전부 다 소화하고 있어 주짓수까지 F 아 F 그렇지 영춘권 알았어 영춘권 내가 좋아하는 자기 잠시만 대출 주질 응 예 이거 좀 잔인하게 죽을 것 같은데 기다려 보세요 여러분들 좀 미안하지만 내가 이장님 반갑습니다 아 나 이장님한테 할 얘기 있는데 이따가 얘기할게요 제가 할 이게 좀 심하니까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메모장으로 좀 가릴게요 어 여러분들 김민교 아세요 김민교 아까 방금 얼굴 김민교 필났는데 나 김민교 되게 좋아하는데 아니 나 김민교 메모장이 잔상이나 나 김민교 되게 존경하는데 그 사람 그 사람은요 아 이거 좀 잠깐만 자 여러분들 어 미안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아 아 잠깐만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아 제빙겨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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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영정 안 먹이려면 아 잠깐만 아 이거 왜 안 돼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못 가리나 아 못 가리네 메모장으로 못 가리네 아 그러면 못 가리니까 이미 어떡하지 이거 화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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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되냐면 미안하지만 아프리카 이거 창을 좀 내릴게요 아 이렇게 아 미안합니다 아 이거 다 보이잖아 잠깐만 다 보이잖아 아 이미 다 되나가면 어떡하는 거야 아니 괜찮아 데드스페이스도 했어 아 아 뭐야 어설펐어 아 이렇게 하는 게 아 아 야마추어 같이 했어 이게 아닌데 뭔가 좀 야마추어 같았어 아 다 보는 게 나을 뻔했다 너무 겁렬했어 지금 50시대도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도 아닌데 겁렬을 했어 내가 게임에 네 미안합니다 스케어 애닉스 제작자 여러분 미안해요 내가 가위질 좀 했어요 내가 가위질 가위질 좀 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어떤 창의 그 저 어 그 창의성과 어떤 그런 제작 자유를 내가 치마에 했네요 레이먼트는 배신자가 아니었어 아 이따 말씀드릴게요 저기 이장님 이거 이거 저기 엔딩 보고 엔딩 금방 볼 것 같은데 아 아 김민규 얼굴이 나왔어 아 아니 그게 아니고 데드스페이스투를 오리진에서 사야되는데 한글패치가 오리진에서 안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여쭤보려고 한거에요 이장님은 데드스페이스투를 스팀으로 하셨는지 오리진으로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고 한글패치를 어떻게 까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이장님 잘못한거 없어 그거 물어보려고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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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데드스페이스투를 해야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차질 생기면 우리 다 영어로 봐야되잖아요 영어로 봐야되잖아요 우리 다 영어공부해야되 이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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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능합니다 이야 이 할아버지 살아있었네 살아있네 이장님 이 펜드루가 나쁜사람 아니에요 우리 주인공을 경찰이라고 이놈이 꼬발린것 같은데 오히려 내가 봤을때 이 페드루를 주를 것 같은데 아니 데드스페이스1은 무료로 제가 했구요 방송 2 2, 2 살려구요 2 그럼 이장님은 오리진으로 살건데 오! 후! 야 이거 아닌데 손이 깨져요 오리진으로 한글 패치 하신거죠 어 근데 스틱용으로 밖에 안나오던데 네이버에 아무리 쳐봐도 그래서 그게 좀 아... 이 패드를 이 나쁜 야 자막보소 자막이 진짜 패밍이 깨지는구나 이게 잠깐만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계속 계속